배우 박시우가 MBC 새 월화 드라마 역전의 여왕에 최종 합류했습니다. 역전의 여왕은 지난해 히트한 내조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훈 작가와 김남주가 의기투합해 내조의 여왕 2로 알려진 작품인데요. 역전의 여왕에서 박시우는 무심하고 무신경한 재벌 2세, 부용신 역을 맡아 김남주, 정준호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역전의 여왕은 오늘 첫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 다음달 18일 첫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